그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영업하는 포장마차를 빼는 것 자체가 이건 불법 아닙니까? 엄밀히 따지면 알고 모르고 하는 중요한 것이죠. 구청에서 빼라고 했으니까는. 구청에서 빼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. 엄밀히 따지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왜 그런 거예요? 우리가 강제로 끌어내더라도 이 사람이 잘하고 있을 때 뭘 강제로 끌어냈느냐 아니면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끌어낸 것도 잘못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원래 근데 일을 끌어내더라도 언제까지 안 하면 끌어내겠습니다 이런 게 없나요? 구청에서 민원을 받으면 경제 철거가 가능해서 언제든지 가서 철거를 하더라고요. 그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구청에서 왜 노점상 단속할 때 예고하고 안 나가잖아요. 우르르 가서 우르르 떼잖아요. 그게 원칙이에요.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구청에서 이 연합회한테 준 거잖아요. 이 중에 한 사람을 빼라 이렇게. 그럼 연합 거기에 가입이 안 되신 거예요? 노점상 연합회? 저도 1000원짜리 회비 내기 전부터 저도 이렇게 회원이었습니다. 오오오오오오오.